주어가 가정된 주어면 가정법을 쓰세요 제목만 보면 참 막연하신 텐데 그 회차를 보셨으면 아 그 얘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Large Plant in Huntington Beach 이게요 확실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종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어진다면 같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우드에는 The facility being built here will be the largest ocean desalination plant 그러니까 해양담수공장일 것이다 in the western hemisphere western hemisphere는 서반구죠 남북아메리카 대륙 이곳에서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통틀어서 최대 규모가 될 것이야 이건 기종사실이니까 위리예요 이 베네피트는 가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정법인 거죠 우드가 이게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그래서 쭉 이 글이 이어지면서 중간에 그래서 현 상황을 얘기합니다 유럽은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린다 유럽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이렇고 이렇게 다툼이 많은데 그런 내용 제가 요약했어요 제가 쓴 내용이고요 유럽은 아메리카 are clashing on trade and on how to regulate the tech industry IT 업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무역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무역 부문에서 이걸 놓고 여러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랜드박인을 하게 된다면 어라고 한 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랜드박인이 있게 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사설에서는 그랜드박인을 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현재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과거에 했거나 그랬으면 관사가 더가 됐겠죠 더 박인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번에 15개국이 모여가지고 반중국 동맹을 결성했어요 그러면 더 박인 윌 앞으로 뭐뭐 할 것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뭐뭐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A grand bargain would 자 그랜드박인을 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과 유럽 사이에 다툼이 많은데 하면 that conflict 이 갈등을 that conflict with Europe 유럽과의 이 갈등을 into collaboration 협력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걸 하면 가정이죠 주어가 rather than be consumed by squabbles 막 사소한 아웅다웅하는 느낌이에요 squabbles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싸움에 온통 정신이 빠져있는 게 consumed에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the allies는 미국하고 유럽을 받는 거죠 이 동맹들은 could share an approach to issues like taxation 대신 테크 업계 이런 얘기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세 세제 어떻게 할 것이냐 take over rules 기업 합병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규칙들 supply chains 공급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에 대한 접근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죠 공통의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공통의 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could는 can의 가정법이죠 can 할 수 있어 can 할 수 있어 이게 된다면이죠 이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뭐뭐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자질구리한 싸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국들은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can입니다 의미가 왜 자꾸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could는 can의 의미가 아닐 때도 있어요 he could be right this project and could what 그건 맞을 수도 있지 he may be right 이거는 can 할 수 있어의 의미가 없어요 he may be right major he may be right this project could cost a lot more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could는 그냥 possibility예요 ability 의미가 없어요 ability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의미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다 may로 바꿔도 되죠 might를 쓰면 might를 쓸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거죠 진짜 이럴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능성만 열어놓으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could는 거의 may하고 같아요 여기서 의미가 might를 쓰면 좀 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할 수도 있다라는 could가 아니에요 이 could는 이런 데타업을 이루면 can 할 수 있을 거야 can이에요 can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가정법인 거죠 with closer collaboration in intelligence 이건 첩보죠 첩보존 첩보에 있어서 첩보 활동에 있어서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하여 the alliance 여기서는 앞에 걸 받아요 이게 이미 됐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래도 가정이죠 아직은 없으니까 여기서 관사를 덜을 쓴 건 한 달 전에 이게 체결 동맹체가 런칭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유럽 미국이 동맹은이죠 그랜드박인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언급하니까 더 붙었죠 이것은 could be more alert to 더 여기에 뭐죠 alert 하면 그때그때 알아차이는 거죠 이것을 더 우리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이것도 can이죠 의미가 할 수도 있어라는 그 could가 아니라 may의 동의역 could가 아니라 can이죠 가정법이죠 can be more alert to security threats from Chinese hackers and tech firms 중국의 해커들이나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제기하는 안보상의 위협들에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can이죠 can am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너무 길어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쭉 읽어보면요 이 글은 계속해서 여기 뒤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데 뒤에 가서는 계속 후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계속 후드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뭐도 할 수 있을 거야 뭐뭐도 할 수 있을 거야 뭐뭐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참 가다가 독자는 이 후드가 이런 possibility의 후드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가정이 시작됐다는 걸 잊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기억하고 있죠 이게 가정이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면 이게 가정인지 이건지 할지도 몰라 처럼 됐잖아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아니라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그럴 위험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가정표현을 다시 한 번 말해줘야 되고요 거기서는 이걸 뒤에 가서 그냥 캔으로 고쳤더라고요 원래는 안 되죠 여기서 캔을 써보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유럽 북맹국들은 몸을 할 수 있어 현재 몸을 할 수 있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드를 쓰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어법상으로는 엄격하게 어법만 생각하면 계속 쿠드로 가야죠 아니면 would be able to 가야죠 would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쿠드로 가다가 뒤에 가서 살짝 캔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흐름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한 몇 항목은 캔으로 썼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데서는 쿠드를 쓰거나 우드를 쓴다 이건 다 뭐다 가정법이다 그리고 would be able to 도 쓸 수가 있다 명확하게 내가 이 may의 의미에 may의 의미에 could하고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would be able to 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참 영어 학습자에게는 이게 참 질곡 같은 건데요 아주 까다로운 조동사를 좀 공부해봤습니다 조동사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이죠 주어가 가정일 때 동사를 가정법으로 써라 라는 내용을 공부해봤어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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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